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여러분도 외치고 있죠? 여러분들 이름을 항상 외치면서 우리 같이 서로의 에네르기파를 교환하면서 출발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화이팅!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또 다른 시대, 조선시대를 한번 배우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연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 앞쪽을 와보시면 여러분들 그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맨 위에 그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청동기,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의 여러 나라 배웠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원 전이었고 그 이후가 이제 기원 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배웠고 그다음에 통일, 신라, 바래의 남북국시대 배웠고 그다음에 중세, 고려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벌써, 벌써 와우 조선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본다면 우리 한국사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능검 한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조선까지 배우면 거의 다 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쭉 진도를 뺐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와우, 와우.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선왕조 500년, 그러니까 고려 500년 배웠으니까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삼국남북국시대가 합쳐서 한 1000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0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어떻게 해서 이 조선은 출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말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고려 말을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다. 원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권문세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있었는데, 권문세족들이 있었는데, 이 권문세족들이 말이죠. 아 엄청난 영토도 갖고 있고, 대농장도 갖고 있고, 사람들 너무 괴롭히고 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러면 안되지라고 해가지고 이 권문세족에 맞서서 저항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니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신진사대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신진사대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엎으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힘을 바로 당시 홍권적과 외국, 특히 그들을 막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었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 음 이런 이성계와 같은 인물들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 권문세족을 탁! 천발했다! 라고 제가 저번시에 살짝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네 이성계와 같은 인물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성계와 같은 인물들. 자 이런 이성계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바로 신흥,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무인 세력들이다. 신흥 무인 세력들이다. 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들과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했는데 그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도전적이에요.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도전하는 인물.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진사대부다. 신진사대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무엇을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비전.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방향. 이걸 바로 성리학. 그죠? 성리학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짜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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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문세족들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압박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 이성계가 이런 권문세족을 압박해 들어가는 어떤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무엇이냐. 그 장면은 바로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이성계가 여러분들 요동정보를 하라고 명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그건 지금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장마다.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군인이 명을 받고 그 명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명령불복종입니다. 이건 군인들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바로 이성계가 한 거야. 대박. 오, 이 사건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 회군,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군대, 아니 싸우러 가라. 라고 명을 받고 보냈는데 싸우지 않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쿠데타라는 겁니다. 명령불복종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 와, 군인이 회군을 한다. 명령을 듣지 않고 회군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이러면서 위화도 회군을,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했던 뭐냐면 이거예요. 회군을 한다. 군인이 회군을 해. 그러면 성공하면, 성공하면, 원래 이거 군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이거는 죽음이에요.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이 성계가 만약에 이 회군에서 실패하면 이 성계가 죽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걸고 지금 뒤집으려고 간 겁니다. 성공합니다. 네, 당시 그 권문세족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 여러분들, 황금복이를 돌과 차라. 그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그 최영과 당시 왕을 다 죽이고 나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 이후에는요. 이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토지들을 다 몰수를 해요. 자, 이건 이제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그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진사대부들의 개혁안.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취합니다. 과전법. 과전법. 이 과전법을 바로 이 신진사대부가 주도해서 이것을 이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권문세족의 어떤 그 토지기반. 이런 것들을 몰수해가지고 이 신진사대부의 어떤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여기 땅 뺏어가지고 자기들 나눠가줬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어떻게 나눠가줬느냐. 불법적으로 나눠가는 게 아니라 과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왜 공무원들 보면 지금도 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그 급에 맞춰가지고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면서 드디어 권문세족의 힘을 쭉 빼놓고 이제 이 신흥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짜잔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1392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네. 1392년 드디어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왕은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태조. 여기 지금 건국했던 바로 태조이성계죠. 네. 태조이성계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태조이성계를 이야기할 땐 여러분들 사실 태조이성계는요. 그냥 힘만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거야. 사실은 조선의 실제 설계자, 건국의 어떤 설계를 다 꼼꼼하게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정도전이라고요. 네. 이 정도전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개경이었죠. 이제 그 개경에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한양으로. 네. 자 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멋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정도전이 이렇게 설계자니까 이렇게 붓을 쫙 그어요. 음. 붓을 쫙 그어. 그럼 거기에 길이 나요. 우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도전이 붓을 그은 곳에는 길이 생겼고 그 길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서울 특히 이제 강북이 되겠죠. 한강 이남쪽은 그때 한양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강북 이남쪽, 강북 이북쪽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북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도전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 한양도성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 설계했던, 정도전이 설계했던 한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문을 세웁니다. 네 일단 이게 한양도성이에요. 이게 한양도성이면 이게 이제 수도서울 한양도성이면 한양도성을 먼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을 내야 되는데 문에 또 이름을 붙여야 되네? 고민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성리학에 의한, 유교에 의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문의 이름에다가 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다 집어넣어요.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덕목은 뭐냐면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인이 예지신이거든? 이 인이 예지신을 다 집어넣는다? 되게 멋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먼저 인, 인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인, 인이 들어가는 문 인이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바로 이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그래서 이름이 흥 인, 지문 인 들어갔어요 벌써 의, 의가 들어가는 문은 뭘까? 동대문의 반대편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서대문에는 바로 돈 의 문 돈의 문을 집어넣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인의 예 예는 남쪽 문에 있어요. 얘는 남쪽 문 그래서 숭 뇌 남대문이에요.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지는 뭐냐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이 지는 지혜할 때 지자 그런 지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가지고 문 이름을 이 맨 위에다가 숭 정 문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 정자가 바로 그 지자와 연결되는 옛날 사람들 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 인의 예지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오 멋져.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다? 신. 인의 예지 신. 신 자가 들어가는 건 뭘까? 땡 하아 제 하의 종소리. 그 당시에도 왜 문을 닫습니다 문을 엽니다 이런 것들 알려주는 종을 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보 신 각이에요.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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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usage가 지시를 완성을 시킨거에요. 대박. 오시잖아요. 뭔가 어떤 한양도성의 어떤 정도전이 꿈꿨던 바로 이런 유교의 어떤 그 모습들이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세상.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딱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와. 참 이 정도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됐구요. 이제 궁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궁궐. 조선의 정궁. 조선의 정궁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조선의 정궁은 바로 가운데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 이 궁궐. 어디겠습니까. 경복궁이죠. 경복궁. 그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경복궁을 짓습니다. 경복궁을 지은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게 좌묘 우사라는 게 있어요. 좌묘 우사.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묘. 즉 왕. 어떤 그 왕들의 어떤 신이. 신주. 이렇게 모시고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좌묘. 좌측에는 묘가 있고 우측에는 좌묘 우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토지나 곡식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좌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좌묘에는. 좌묘에는. 그래서 종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묘. 종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사. 우사에는 여기에 사직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직단. 사직단은 여러분들. 토지. 곡식. 토지와 곡식. 토지와 곡식의 제사를 지내는 단. 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종묘는. 네. 바로 이제 그 왕실. 왕실이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한양이 완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앞에. 이 앞에 흐르는 이 거리. 이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는 쭉 가겠죠. 바로 종로거리가 되는 거예요. 종로거리. 이 거리가 종로거리. 지금의 종로거리가 되는 겁니다. 붓을 쫙 끄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전 상인. 시전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 시전들이 여기에 뚜두두두두두두. 장사를 하는 이 시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종로거리를 따라서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흥인지문까지 쫙 돈이문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그 설계도를 정도전이 거의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한양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아직도 그 정전의 손길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들 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후에 이제 궁궐이 또 지어지게 됩니다. 어떤 궁궐들이 있냐면요. 자. 요쪽에 궁궐이 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 요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요쪽에 하나 궁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요 위쪽으로 또 옆쪽으로 또 궁궐이 또 하나 더 들어와요. 자. 어떤 궁궐이 들어오냐면. 사실은 경복궐 여러분들 임진왜란 전에 주로 많이 활동을 주로 많이 왕이 주거했던 어떤 그런 공간이고. 임진왜란 때 이제 경복이 불타요. 불타면서 이후에 주로 왕이 있었던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아하. 창덕궁.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지는 그 궁궐이 뭐였냐면. 그 옆에 창경궁. 그 옆쪽 창경궁이라고 있어요. 창경궁. 아.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땐 창경궁이 동물원이었어요. 네. 그걸 가서 막 동물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창경. 그 당시에는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었거든요. 동물원. 그러니까 창경원이었는데. 어. 막 그냥 창경원 가는 날은 너무너무 좋았죠. 어린이날 창경원 가서 막 동물들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였더라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여러분들 궁궐이에요. 궁궐.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제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동물원으로 만든 거예요. 동물원으로 만든 거예요. 말도 안. 아. 전 제가 옛날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돋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창경원이. 아. 이게 궁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야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막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궁궐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생각. 네. 어쨌건 이렇게 이제 궁궐들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아. 이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거고요. 창덕궁은 이거는 태종이방원 때. 그리고 이 창경궁은 창경궁은 성종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또 이제 유니스코 세계유산의 궁궐들이 등재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 이 태조 이성계 때 보면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태조 이성계 때 보면 지금 알겠지만 지금 정도주의는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권이 뭐 그다지 뭐. 왕권이 강하지 않은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네. 바로 두 번째. 왕자의 난. 정말 자기 그 형제들을 죽여가면서 왕이 오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몽주.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몽주를 죽였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사실 정몽주는요.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몽주도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인데 정몽주와 대다수의 이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세우는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하가 어떻게 왕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유교의 원리상 맞지 않는다. 신하는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하가 왕을 갈아치우냐. 지금 자신들의 왕은 누구예요. 고려 왕씨잖아요. 왕씨. 그래서 이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이 사대부들은 고려 왕실 내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도전과 또 소수의 유학자들 그리고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 싹 갈아치고 새로운 나라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대립이 되는데 정몽주가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당시 그 이성계의 아들, 아들이었던 정몽, 아들이었던 이방원.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가 연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심가와 하여가. 단심가와 하여가.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원이 선생님, 정몽주 선생님.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시를 한 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정몽주가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겠죠. 이방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천년만년 누리고자. 무슨 의미예요? 정몽주한테. 선생님, 이래도 좋고 저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얽혀서 그냥 잘 살아봅시다. 조선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자 이 정몽주가 딱 술 한잔 마시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그에 대한 답시 한번 지어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정몽주의 단심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시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 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크... 니 아무리 내 앞에 떠들어봐라야 내가 백골이 진토되고 넋시도 절대 내가 너 조선공개 참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아 결국 이방원이 아 이 정몽주 선생님 마음이 변하지 않겠구나 라고 딱 판단하고 결국 정몽주가 돌아가는 그 길 그 다리가 어떤 다리에요 선주교 그죠 네 선주교 여기 어디에요 여러분들 개성이잖아요 지금의 개성이잖아요 이 선주교에서 결국은 철퇴로 내리쳐서 결국 정몽주를 죽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는거죠 정몽주뿐만 아닙니다 당시 그 정몽주의 그 라이벌 이었죠 이었던 정도전 이 정도전도 죽여요 이 정도전도 죽입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 함께 같이 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언이 봤을 때는 정도전이 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야 여기는 지금 왕의 나라야 근데 왜 니가 지금 이 앞에 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정도전은 왕권 강화를 원치 않았어요 정도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만약에 똑똑하지가 않아 그럼 어떡해 이거 갈아칠 수도 없고 나라 망한단 말이죠 누구를 바꿀 수 있냐면 재상들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 똑똑하면 똑똑하지 않건 그 재상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그 나라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이 정도전은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니가 뭔데 이거 왕의 나라인데 니가 뭔데 라고 해서 결국 왕자의 난을 통해가지고 이 정도전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크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러면서 하여튼 이 태종 이방원의 목표는 락 하나였습니다 왕권 강화했어요 이 태종 이방원은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냐면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의 하여튼 목표 목표 목표는 바로 왕권의 강화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어떤 그 신진 사대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병들 있잖아요 그 사병들 그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병들을 다 혁파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없애 사병들을 혁파 다 없앱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떤 그 남자들 남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호폐법 호폐법을 진행합니다 호폐법을 진행합니다 호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여기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16살 이상이면 꼭 차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증고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중앙에서 그 지방에 있는 또는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세금도 또 거둘 수 있고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병역파 호폐법 같은 것들을 이 태종이방원이 시행하고 있더라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죠 이렇게 죽이는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태종이방원의 가장 큰 공로는 원래 태종이방원의 첫째 아들 양령이 있었거든요 그 양령이 왕이 되는 거였는데 태종이방원이 양령 첫째를 보고 눈 감이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라고 해서 잘라요 왕이 될 사람을 잘라요 잘르고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안칩니다 이게 어찌 본다면 태종이방원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충령 세종입니다 세종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세종이 자잔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종은요 정말 뭐 한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한 사람들 죽였어 그러니까 세종 때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 놓자 라고 해서 만든 곳이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집현전이에요 현자들을 모아 놓은 곳 네 집현전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세종이 이후에 만들었던 이런 정말 우리 시대의 역작 중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종과 이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훈민 정음 네 훈민 정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배경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토 확장도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의 모습들이 거의 완성된 시점은 바로 이 세종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종 때 그래가지고 어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군 사군에서는 누구를 파견하면 최윤덕 으흠 최윤덕을 파견해서 사군 그 다음에 육진 육진 저 북쪽이에요 여러분들 육진이 두만강 쪽 이 사군은 압록강 쪽이고요 육진은 김종서 네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쓰시마도 정벌합니다 쓰시마 쓰시마 정벌 지금 대마도죠 대마도 네 이 쓰시마 정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 사군 육진이 이제 최윤덕 김종서 쓰시마는 이종무 이종무를 보내가지고 아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아 이렇게 엄청난 영토 확장을 또 만들어냈던 인물이 또 세종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종은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이제 문화파트 가면 제가 세종예약 다시 할거에요 예 하도 하신게 많아가지고 나눠서야 할 때 여기 쓰면 이 7, 8, 1가 다 가득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치파트에서만 요런 모습들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네번째 세조입니다 세조 아 이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 세조가 내가 볼 때는 이방훈하고 굉장히 닮았어 비슷해 세조는 사실 왕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세조가 단종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예 죽이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이 옳은 사람이에요 네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옳은 사람입니다 어우 엄청난 왕권 강화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집현전 이런거 필요 없어 안해 없애요 없애 집현전 이런거 없앱니다 세조 때 만들었던거 없앱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거 별로 안좋아한다는 얘기에요 왕이 결정하면 가는거지 무슨 뭐 신하들이 무슨 얘기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조는요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그 기틀이 되는 법전을 이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국대전이죠 예 경국대전의 시작 경국대전 시작 어 이걸 이제 처음으로 출발시킨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조선의 어떤 그 기틀을 완성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입니다 성종 자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없어진 이 집현전 대신 없어진 집현전 대신에 만든게 뭐였냐면 홍문관 네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구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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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완성을 시킵니다 네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는 예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성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거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조선의 어떤 그 기틀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창덕궁은 이 경복궁은 어느 왕? 저기 1번 왕 1번 왕 1번 왕 창덕궁은 어느 왕? 태종 이방원 2번 왕 그죠 창경궁은 성종 5번 왕 이라고 설명드렸죠 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큰별쌤 생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의 건국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저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 좀 기억됩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라고 꿈꿨던 진짜 말 그대로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이 서울 한양의 모습들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정도전이야말로 그 말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다십시오 꿈을 가져라